안녕하세요. 먹티조사원 백아스입니다. 이번에 말씀을 드린 먹티 사이트는 포에버라는 곳인데요. 먹티 내용은 총 1억 6천 정도 충전을 한 뒤에 3억 1천 환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. 환전을 하려니까 금감원 핑계를 대면서 환전을 안 해줍니다. 입금을 할 때는 금감원 조사 안 오는 건가요? 애초에 환전을 해줄 돈이 없으면 충전을 받지 말았어야지 따니까 금감원 핑계대는 진짜 미쳐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. 자본금 없는 이런 곳 이용하시면 안되구요. 다른 안전한 곳 찾으시길 바랍니다. 찾기 힘드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주시길 바래요. 안전한 곳 찾아드릴게요. 먹티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조사를 쭉 이어가겠습니다. 지금까지 백아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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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